그룹 FTA 아일랜드의 꽃미남 보컬 이홍기 씨와 배우 한보름 씨가 핑크빛 사랑에 빠졌습니다. 지난 9일 두 사람의 열애 소식이 전해졌는데요. 이에 양측 소속사는 둘의 교재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. 두 사람은 2년 전 한 드라마에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맺은 뒤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됐다고 하는데요. 이후 볼링이라는 공통된 취미를 통해 자연스럽게 사랑을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홍기 씨는 라디오를 통해 열애 소감을 언급하기로 했죠. 한편 JYP 사내 커플인 미스 A의 민 씨와 지소우 씨 뿐만 아니라 NS윤지 씨와 가수 첸슬러 씨도 2년째 열애 중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. 핑크빛 소식으로 가득했던 이번 주 연예계 앞으로도 예쁜 이홍기 씨와 모든 것이 많은 주연산 성격입니다.